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명어입니다. 오늘은 32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철학적 활동은 뭐뭐에 바탕을 둡니다. 무지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철학자의 갈증이죠. 지식에 대한 철학자의 갈증은 보여지게 됩니다. 뭐뭐를 통해 시도를 통해서 어떤 시도냐? 더 나은 대답을 찾기 위한 시도, 질문에 대해 비록 뭐뭐이지만 그 대답이 절대로 발견될 수 없지만 그 질문에 대한 더 나은 대답을 찾기 위한 시도를 통해서 지식에 대한 철학자의 갈망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철학자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대절 전체를 너무 확신하는 것은 방해할 수 있다. 발견을 다른 더 좋은 가능성들, 다른 가능성들 또는 더 좋은 가능성들 다른 더 나은 가능성들의 발견을 너무 확신하는 것이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대요. 철학적 대화에서 참여자들은 인식합니다. 대절 전체를 무언가가 있다. 그들이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대화의 또는 담론의 목표는 도착하는 거예요. 개념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 어떤 누군가가 사전에 미리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어떤 개념에 도달하는 거래요. 전통적인 학교에서는요. 전통적인 학교가 어떤 곳이냐? 철학이 존재하지 않았던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자주 종종 일을 했어요. 학생이 일을 한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게 일이죠. 학생들은 자주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적인 질문을 가지고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학습을 했죠. 어떤 특정한 내용만을 학습을 했어요. 수록된 교과 과정에서 수록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내용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요구받지 않아요. 해결하도록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받지 않았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절 전체를 어떤 누군가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인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방법 내가 이걸 모르니까 이걸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지식과 이해는 발달됩니다. 뭐뭐를 통해 생각, 사색과 이야기, 토론을 통해서 발달됩니다. 어떤 상황을 말에 집어넣는 것 어떤 상황을 말에다 집어넣는다니까 어떤 상황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만듭니다. 그 상황들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므로 학생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틀려도 괜찮은 스타일이라는 거죠. 또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처음에 확신하지 않고 대절 전체를 그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확신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처음에 이게 정답일까?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래도 말하라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학생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무언가를 말하는 것 틀릴 수도 있으니까 틀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이게 그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확신하지 않아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십시오.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이 날아오네요. 감사합니다.